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시군의회의 지난 성과와 향후 의정 방향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 펼치고 계신 봉화군의회 김상희 의장님 모셨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봉화군의회 의장 김상희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요로움이 계속 가득하시길 바라며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8명의 봉화군의회 의원들을 또한 올해에도 지역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앞장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봉화군의회의 최초의 여성의장이십니다. 그만큼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봉화군의회 최초 여성의장으로서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가분한 사랑으로 제가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봉화군의회는 봉화군 자체가 보수적인 곳입니다. 이런 보수적인 곳에서 저를 의장으로 뽑아주신 데에서 그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안건을 처리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쉬움도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런 아쉬움을 보완해서 어떤 점을 꼭 해내고 싶으신지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세 번의 임시회와 두 번의 정례, 그리고 77건에 대한 저희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제 조선 의원들이 다섯 분이 계셔요. 그 조선 의원들님들과 함께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은 그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거는 2023년 개면원에는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민들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이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노력해오신 걸로 아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노력해오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슬로건 자체가 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 슬로건을 열심히 홍보하는 데 저는 의장으로서 제일 먼저 6개월을 홍보를 했습니다. 열려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로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는 의회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정책을 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한 발이라도 더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속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회를 방문한 주민분들과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의장이 되기 전에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의장이 되어서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의회를 찾아오셔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보다 정말 다양하고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축사로 인한 돈사로 인한 악시 문제 그리고 아주 사소한 도수로 문제라든가 그리고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자기들이 이제 주민화합에서 오는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단체마다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의해서 어떤 도움을 주십사 하는 방향 그리고 드론하는 방제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드론을 하게 되면 여러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 뵀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의회를 돌아온다면 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 의회가 정말 더 열린 의회가 되고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의회 찾아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양한 민원 중에 올해 이 민원은 내가 꼭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신 민원 생각나시는 거 있을까요? 젊은 어머니들께서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서명을 해서 가져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저희 봉화군에는 놀이터가 없어요. 어린이 놀이터가 이제 요즘 보면은 동네마다 마을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놀이터를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들께서 봉화에도 그렇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가지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 대표자분들께서 몇 명이 같이 오셔가지고 서명을 했는 걸 가지고 저도 만나고 또 저희 군수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꼭 성사되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봉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올 한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됐지만 예산권이나 조직권이 없어서 무늬만 지방의회 독립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완전한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한데 의장님께서는 현재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정책지원관 제도도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발의가 되어서 저희도 정책지원관을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군의회에서는 3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시켜가지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 지금까지의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격이 있고 더 질적으로 높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야기 해보면요. 경북의 다른 지자체가 그렇듯이 봉화군 역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봉화의 경우에는 인구 3만 명 붕괴 위험에 놓여있다라는 소식까지 제가 접했는데요. 인구 증가를 위해서 어떤 정책, 지원이 필요할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이 되면 3만 명이 지금 떨어질 것이라는 걸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봉화군 주소각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기서 인구 정책에서의 문제를 저희가 이거는 우리 봉화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봉화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저희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말 전체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만큼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거의 40%가 저희 봉화군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평생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 학습 도시로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고령화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와 청년 인구 유입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구 정책만큼이나 또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요. 지역을 먹여 살릴 지역 먹거리 개발입니다. 봉화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렇지만은 참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각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에 대한 우리 지금 정책을 지금 많이 펴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그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잘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저희 봉화군에서의 농산물은 사과 같은 경우에도 전국 오이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추라든가 저희 봉화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브랜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그리고 한야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그걸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나 정책적으로 대비를 해서 저희가 해나가야 봉화군이 잘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지역 먹거리 개발 역시 청년 인구와 관계지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환경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 재련소를 두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번인 이 석포 재련소를 폐쇄 또는 잊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참 민감한 부분이고 어려운 문제인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석포는 저희 봉화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저희가 1개업, 9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석포 면의 젊은 인구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경북에서 거의 소멸지수가 그래도 1등이 안 되는 이유가 석포 면이 가지고 있는 젊은 층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석포의 영풍 재련소와 저희 봉화군은 서로 상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랑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영풍에서는 환경단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이행을 해 나가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영풍에서의 어떤 환경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세상은 지속가능한 지구, 지속가능한 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풍의 역할이 정말 크거든요. 그분들이 환경단체에서 요구하시는 것보다도 더 많이 영풍에서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봉화군도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영풍이나 우리 지자체가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석포도 살아남을 수 있고 저희 봉화군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석포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상생해 나갈 수 있는 접근법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의정활동에 있어서 중점을 둔 조례안이라든지 의정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제 9대 의회에는 지금 조선의원들 5분들과 지금 제선, 5선, 3선 이렇게 3명 의원들 8명의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8명 의원님들께서 나름 각자 준비하는 조례안들도 지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계속 갈 것이며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는 저는 각 단체마다 간담회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매달이 안 된다면 분기별로도 해도 의원의회와 그리고 이제 단체들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이제 구정을 쉬고 난 뒤에 잡아서 그분들의 소리 우리 봉화군 같은 경우에 600여 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마음과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 노동조합 그리고 또 청년농업인 연구단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2023년에는 간담회로 해서 그분들 단체마다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시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봉화군 의회만의 소통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통법은 저희가 발로 뛰어서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슬로건과 비슷하네요. 네. 현장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가야만이 그분들이 저희에게 소리를 전해 주셔요. 그 소리를 듣고 저희가 정책 대안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 자체가 주민들이 우리한테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발로 뛰어서 주민들 곁에 다가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불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들어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작은 거 보태서 큰 거까지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는 이제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감시 역시 군의회의 큰 역할인데요. 협력과 견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어렵고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기능 자체가 견제와 관리감독,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견제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야만 봉화군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기적소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때는 관리감독을 잘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응원을 해드려야 될 부분에 있을 때는 저희가 집행부를 열심히 응원해드리고 그리고 서로 조율을 해서 봉화군 발전을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봉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장 여러분 개미 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하고 멋진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봉화군 의회도 여러분들의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오늘은 봉화군 의회 김상희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